레그로우 스마트 워프는 직상 위에서 손쉽게 정원을 만들 수 있는 스마트 워프입니다. 어릴 적 가두고 계시던 레몬처럼 손쉽게 조립이 가능합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LED등이 달린 화분이고요.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실내에서 LED등을 쏴줌으로써 햇빛과 같은 효과를 줄면서 충분히 성장을 도와주는 제품이에요. 그 옆에 바로 보시면 가습기가 달려있는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많이 키시잖아요. 건조한 피부와 침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앞에 보시는 제품은 시계가 달린 스마트 화분인데요. 자체적으로 화분 내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건전지나 아니면 콘센트로 꼽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시계가 나타나는 그런 화분이에요. 보시는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USB 포트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가정용이나 사무실 책상용으로 적합한 제품들이고요. 보시는 것과 같이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스마트 워치 아니면 휴대용 충전기를 다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레그로 한국 총판 대표인원입니다. 저희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B4-12 컨셉에서 전시회를 갖습니다.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